자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밥도 먹고 왔으니까 기분좋게 어 인벤이 이거 빼놓고 가자 인벤이 얼마 없으니까 어? 하트? 이런 이씨 오우 야 이거는 박제 잘했다 그죠? 뭐 있어 어 잉크리본이네 뭐야 곰도 박제했어? 어? 아 얜 여기에 키카드가 있나보다 맞네 키카드 하나 그럼 결국 클레어도 똑같이 필요하네요 저게 전자부품이 시계탑 똑같고 하나는 3층 동쪽 저정실 어 그럼 저게 약간 다르네 양각색 원품 뭐지? 아 여기 있구나 와 잠깐만 그럼 이러면은 레오는 하트 열쇠 못 먹는 거 아닌가? 되게 찝찝하네 하긴 두번을 깼는데 한번도 하트는 못 봤으니까요 그럴 수 있어 오오 여기로 나오는구만 응? 자 지금 지하로 내려가면 클로버 열쇠가 없잖아 그죠? 아니다 가도 의미 있겠다 내려갔다 오죠 나무판대기가 없어서 쉽습니다 무시 어차피 여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두번 다시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링크리본 하나 더 아 두개 더네 얘는 금고가 여깄네 바로 하죠 어? 1, 2 5, 1, 2, 3 5, 1, 2, 7 5, 1, 2, 8이네 이러면 5, 1, 2, 8, 7 어? 5, 1, 2, 8, 7 5, 1, 2, 8, 7, 3 자 땡 끝 오 되게 쉽게 열었다 오 되게 쉽게 열었다 으아 놀래라 이씨 으아 놀래라 이씨 다 먹었지 다 먹었지 여기서 우악 하든가 말든가 난 갈거야 아따 깜짝 놀랬네 이씨 하아 하아 이게 근데 기관단총 탄약도 좀 만들어두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화약을 쓸데가 없어 진짜 애매하게 쓸데가 없어요 하아 참나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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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걸린거 같은데 잠시만요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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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판이 있네? 하나 먹어주고 인벼너 없으면 버리죠 뭐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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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씨... 빼 빼 빼 빼 빼 더 먹을 거 없어 어? 아닌가? 저기 하트로 들어가시는 곳이 필요없어 아..너무 당황했는데 이거? 총알 너무 내다버린다 이쪽은 문 잠겨있고 아아 헐 다시 와야겠는데요? 너무 아까운데? 아 저쪽에 여기 있구나? 동쪽 저장실이 여기였어? 좀비 일어났어? 쟤네 눈치 없이 일어나고 그러냐 아 어차피 근데 창고 갔다와야했는데 괜히 저기 했나? 어차피 갔다와야했는데 뭐야? 아니네 다 일어나? 하아 나 진짜 그치 딱 좋다 나이스 터졌다 어차피 갓 어어 하나는 더 들고 갈 수 있겠는데? 칼 버릴까요? 귀찮은데? 칼 버리지 뭐 음 여기서 클리어가 본관으로 다시 갈라면 타노스형 타노스형 지나가야되나? 타노스형 어차피 나올거아니에요 거기서 넣고 다 필요한가 이 열쇠들이 타노스형 지금은 필요없지않나? 아 모르겠다 하아 이거 넣었고 잠깐만 자 루트를 봅시다 자 지붕으로 갈거야 거기서 거기서 이쪽으로 다시 올 때 타노스를 만나게 돼 그 다음에 일로 뛰어서 얘 들어가서 일로 갔다가 쭉 가서 얘도 어차피 똑같애요 분명 1층 가서 저거 저거 잭 얻어야돼 잭 얻은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뭐 일로 가든 일로 가든 해서 아 안전금고실 들르면 되니까 됐고 다이아 열쇠를 써야될까? 쓸일이 있나 이게 일단 들고가자 인베이 좀 작긴 한데 뭐 별수 없죠 고 어쨌든 지금은 지붕 가야되니까 칼 냅두고 갈게요 아 여기도 팔아놓고있네 똑같겠지 뭐 어 아니네? 헐 얘는 이게 박살이 안나? 오오 오오 하아 이 분이 있어? 쎈까요? 저희는 허브 안먹을거야 귀찮아 자아 자아 우리 두안이형 만나러 갑시다 분명 나올거야 안나올리가 없어 이형이 왜? 이형 눈치가 없거든 이거봐 이거봐 안녕 안녕 음 무빙 우리 하루이티로 피하는거 아니잖아요? 물론 당황했을땐 좀 맞지 ㅈㄹ 아 나 이거 음악이 너무 싫어 이형이 아 나 이거 음악이 너무 싫어 리하 리하 뭐야 리코가 두마리야? 미친거 아냐? 미친 아아 any 뭐 야 이거 죽겠다 어어어 살았어 살았어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어 으흐 wi 아 아아.. 아 근데 두하니형 온다 자아.. 침착하게.. 자아.. 여기서 죽으면 죽도밥도 안돼요 그죠? 온다 나가서 오른쪽 오른쪽 가서 왼쪽 하아.. 씨.. 어! 아 나 스페어 키 다른거 안챙겼다고? 그럴리가 나 먹지않았.. 아 레온파트랑 착각했나봐 세탁실 안갔네 죽었다 가사 와 개쫄랐다 와아.. 쩔았다 와아.. 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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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쩔았다 나 자 여기 갔다 오자 안되겠다 스프레이 하나 써야되겠어요 아 안열려있구나 내가 세탁실 열쇠를 이미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세탁실에서 저거 하나를 이미 더 챙겼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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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4 2 1 3 4 2 6 5 7 에이 어 아 아 아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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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안해놨었네 아 그냥 뭐 한꺼번에 옮기지 뭐 내 뒤에 있지 아 저 형 진짜 눈치 없게 어떻게 해야되냐 저 형은 내가 아까 일로 튀어나오지 않았었나 쟤 아 조용히 있어봐 된거죠 이러면 어 아닌가 이건 구 내 지금 솔직히 레온파트 했던거랑 너무 헷갈려요 어 됐다 오케이 두칸 늘렸고 이거 먹었고 일로 들어올거 아냐 안들어와? 왜지? 왜 안들어오지? 들어오네 어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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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온다 일로 오길 바라긴 했어 한바퀴 더 풀어야돼 한바퀴 더 풀어야돼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야돼요 바로 위로 바로 위로 잭도 해뒀잖아 됐어 아 두한이형 사람 간쫄리게 진짜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다리 내리구요 다시 챙겨야 되는데 남박했네 근데 벌써 여기를 여러 번 진행했는데 S플러스 딸라고 쓸데없이 시간 날린 것까지 포함해서요 여기로는 두하니형이 한번도 안온걸로 보니까 안온걸 보면 좁아서 제작진이 배려해준 것 같아요 타노스가 여기까지는 못들어오나봐 나야 고맙지 뭐 그나마 내 마음이 편한 안식처 하나 생긴거잖아 너 어딨어? 응? 어? 아 저 뒤로도 갈 수 있구나 어 왜 난 몰랐지? 원래 잠겨 아 잠겨있나 근데? 아닌데? 왜 나 몰랐을까? 이걸 여태 일단 뭐 키카드 재료는 다 모았네요 아닌가 나 여기 온적있나? 아 온적 있었다 레온 때는 온적 있었다 1회차 때 근데 2회차부터는 몰랐던 이유가 저거 저거 뚫으려 그랬으니까 S플러스에서 뚫으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못었지 올 필요가 없었으니까 아 올 필요가 없었다기보단 시간 아까웠으니까 그래서 보고도 못본채 했구나 내가 자 여기서 서쪽 저장실 갈 필요가 없구요 무이고 이쪽 라인 다시 갈 필요가 없고 못 챙긴거 뭐 없잖아요 아 잉크리본? 필요없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러면 일로에서 동쪽 저장실 간 다음에 거기서 칼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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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병직 꺼져 너랑 안 놀아 우리 엄마가 너랑 놀..놀찍 말랬어 여기 정리해놔서 정리해 놓기를 잘했다 그죠? 어? 방금 뭐 본거 같은데? 아 그냥 빛난거구나 ㅋㅋㅋㅋㅋ 나 노화놌나 봐 젊은 나이에 마빈 마빈경감님 사진이 있네요 이렇게 타노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네요 너무 좋아 지금 응 행복해 오지마 오지 말라고 했어 말했다 오지 마라 무섭다 오지 마라 어? 아 여기 있구나 아닌데 9mm 탄약 쓸 일이 없는데 내가 아 씨 아 그래서 키카드까진 먹죠 그때까진 뭐 안전할 것 같은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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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냐아냐 아 쫄지마 쫄지마 쫓아오면 이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저거 하면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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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온스 가 불러내는 건가 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펜던트 떨어뜨려서 클리어 부른 거야? 저건 이거 알아요. 이거 뭐 해야 되는지 알아. 왜냐하면, 트로피로 스포일러를 봤거든. 쉐리의 뭐를 60초 이내에 탈출합니다. 뭐 그런 게 있었어. 아는데, 뭐 해야 되는지는 몰라. 이거를 뭔가 맞춰야 되나 보다. 저기로 못 나갈 거고. 저기로 해서 탈출인가? 뭔가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있겠지. 그치? 하리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여기다 끼우는 거겠지. 여기다 끼우는 거겠지. 으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 뭔가 안 맞아. 뭐지? 아래가 별이 돼야 돼. 아, 바꿀 수 있구나. 이런. 빌어먹을. 60초인지 나발인지 못하겠는데요? 세무 별. 안돼. 아, 세이브 하고 올걸. 왠지 이거 60초 안에 퍼즐 풀기 같은데? 아. 60초 안됐겠는데요? 조졌네. 하하. 세이브 아까 거기서 한번 할걸.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나중에. 클리어 B사이드 다시 할 때. 그때 해야지 뭐. 여기가 내가. 있던 거기지. 샐리의 일기? 샐리의 일기? 샐리가 아니고 샐리야? 수요일이 정말 좋다. 과자랑 아이스크림이 나오니까. 지난번에 있던 곳은 안 좋았다. 거기 선생님들은 다 못됐다. 공부공부 공부만 하고 아이스크림은 안 주고. 난 정말. 아, 난 여기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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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은 중요한 귀신이 생겼다. 다들 일기를 써야 하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안 된다. 학교 안 가도 되니 좋네. 학교가서 옷이 낡았다고 놀림받는 거 싫으니까. 특히 그 옷을 기부한 사람에게 놀림받긴 더 싫어. 고아원 감독관이 오늘 온다고 하니 내가 젤로 좋아하는 파란색 체크옷 입어야지. 그 선생님은 키가 크다. 콧수염이 있고. 경찰이다. 아이언 쓰네? 잠깐만. 얘도 혹시 죽을 수 있나? 게임오버가 되나? 어, 그럼 안 좋은데. 저 세이브 안 한지 지금 30분 정도 됐는데요. 20분 넘었는데 최소한. 걸리면 게임오버겠지? 잘해야겠지 내가? 그지? 자, 침착하게.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얘가 미러처럼 돼 있다는 건? 그거는 전체 문어가야는 거야. 어, 아무튼. 무서워. 열 수가 없어. 여름이 없어. 벅잇게. 닐를 필요해. 여기. 이 교재를 필요해. 톰의 일기? 올리고한테 편지를 보낸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 소식도 없다 생각해보면 일단 입양된 애들은 다 똑같은 것 같다 웬 부잣집에서 왕처럼 살면서 우리들은 다 잊어버렸겠지 올리고는 정말로 다를 거고 내 평생 친구일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바보였나 봐 앤이 오늘은 오늘 애들을 모두 안 치더니 이야기를 들려줬다 앤은 입양된 애들 전부 부기맨의 먹이가 된대 그래서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거야 라고 했다 앤이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웬 쓰레기 같은 공포 소설가가 될 자질은 충분한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앤이 해준 얘기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다 왜 말기는 얘기보다 더 안 좋은 곳에도 있어봤지만 여기는 무슨 큰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거나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거지? 의사는 왜 이렇게 많은 거고? 맨날 맞는 주사료는 다 뭐야? 마치 우리가 내가 입양된다고 했다 아 한다 바로 내가 다들 더 어린 애들을 데려가길래 난 너무 나이가 많다 생각했는데 약간 기쁜 것 같기도 하다 뭐래? 사실은 완전 신남 20일이면 여기를 떠난다 새아빠 새엄마가 자랑스럽게 여기를 좋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올리버가 한밤중에 돌아왔다 엉망이 된 상태로 살려줘 같은 말들을 소리쳤다 처음엔 올리버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얼굴에 피부가 다 바뀌어졌고 녹아내려 있었다 올리버는 지금 선생님과 의사와 함께 있다 그냥 피부병일 뿐이라고 하는데 곧 나아질 거다 그러면 또다시 같이 모험을 즐기러 갈 수 있겠지 애들을 대상으로 지금 실험을 한 거야? 미친놈들 인간이기를 포기했나? 어 잉크 리본이 있다 어? 잉크 리본이 있다 여기서 세이브해 전 조지고 싶지 않아요 땡땡의 일기 이걸 읽고 있다면 경찰 좀 불러주세요 부기맨이 와서 다 잡아먹었어 지금 여기 검은 부기맨들 너무 많아 도와줘 그들이 오고 있어 살려줘 아우 암... 쟤나 불쌍해 쟤나 불쌍해 쓰레기같은 새끼들 쓰레기같은 새끼들 아니 애들한테 뭐한 짓거려 대체 이건 뭐야 저 서장새끼 동물 박제하다 못해 이젠 사람도 박제한 거야? 무친거 아냐 와 씨... 어떻게 됐나? 최애? 그녀가 보내주세요 내가 이랬하니 잠시 고정 그녀가 있어보는 것 같아 그녀의 부위받으니 그냥 남usion 시간을에게 인사해야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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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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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아하하! 넌 너무 무서워! 잡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잡아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여기말곤 갈 데가 없어. 어! 미스터 락쿤 있는데? 클레어로 깨야되나? 이러면 나 못 찾을걸? 아닌가? 찾을 수 있을까? 찾으면 안되는데. 못찾네. 문이 잠궈버렸는데? 이제 다 끝났어! 문이 닫았다! 너 어디있어? 보여줘! 여기 있구나! 내가 찾을 수 있음을 찾을 수 있음은 더 이상이 될 것 같아! ㅋㅋㅋㅋ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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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우는 한곳에 계신다! 아! 아! 아 뒷주머니에 열쇠 차고있으면 삭 뺐으면 되는데 버릇다 아씨 하아아아 아 쉣 아 그 마지막에 걸려버리네 요거는 S플러스 도전하기 전에 연습좀 해야겠다 아 이거는 연습좀 해야겠다 진짜 아 왜냐면 연습안하고 첫 1투만에 가기에는 너무 안걸릴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 즉사 패턴이잖아 쉽게 말해서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다 잠궈 얘 나 쫓아올때 숨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구나 이제 보니까 빨리와 잠이 어디든지 잠이 어디든지 잠이 어디든지 잠이 어디든지 너는 제일 лучше는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때 일로 가야 되는구나 뭐지? 잠깐만, 루트가 없는데요? 뭐하자는 거지? 아,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피하냐? 어이가 없네? 아니, 근데 여기까지 숨는 건 좋았다 이거야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는데, 어이가 없네 사람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네 내가 이래서 숨바꼭질이 싫어 너 정말 미안해 이리와! 도와줘! 도와줘! 아 근데 꼬맹이한테 비치가 뭐야 어 참 어 참 아 아 넌 어디야? 볶아 수지 내가 알지 그니까 한 번 더 그 밖엔 그는 더 미치지 않았어 어 빨리 치워줘 자 일로 튀는건 맞는거같아요 일단 이게 왼쪽은 아니지 아 오른쪽에도 길이 있었네 길이 아니씨 어디로 숨어야되지 나 근데 나 슬프음!!!! 음~~~ 흐흫 아... 부끄리는... 으ящ 뭐래 쫓아봐 이 새끼야 쫓아봐 이 새끼야 뚱뚱한 새끼 느려서 안되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꺼져 어? 왓? 아니 와 저런 철두철미한 새끼 야 그럴 머리로 살이나 좀 빼지 잠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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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씨 샤이닝인 줄 알았어 무슨 시어스 쥐 아니야? 와 미친 저기 좀비가 된다 빨리 윌라바 일어나 어? 아 이게 검은 부기맨이야? 어? G2네 오우 하.. 검은 부기맨 전설 오 G2가 의도한건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일단 구해줬어요 30분 전 30분 전 30분 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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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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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그 여자에게 죽을래? 괜찮은거 괜찮은거 어디에 있었나? 페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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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안에 뭐하기랑 둘다 못 깼어 다음번에 시간이 될 때 깨는걸로 자 여기서 그럼 볼일 다 봤구요 지하로 내려가면 되겠지? 가기전에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죠 왜? 우리는 지금 S플러스를 하는게 아니니까 아우 맘 편해 세이브 맘대로 할 수 있다는게 너무 좋다 응 개꿀 자아 갑시다 어? 총알이 몇발 없는데? 음 아 맞다 녹화 파트 좀 바꾸겠습니다 엠 연락 엠 藍 엠 그 흰